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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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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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하는거야 어 의상은 의상팀 저기 뭐야 우리 매니저들이 우우 I just wanna be real 형의 멋진을 다행히 闘이 넘어갈 수 있고 내는 빛이 화재주의 왜 부러워 그래 왜 부러움을 내는 내가 왜 부러움을 내는 소리 내가 왜 부러워 내는 사람 내가 그만이 눈을 가빠서 닿을 때 그대가 말을 해 아 후 두께 이리와 다시 볼 수 있을까 너도 나와 같을까 정말 미친 것 같아 제발 리허설만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뒤가 안 들어갔나? 5일 남았다 어땠어요? 형이 작아졌나봐 얼마나 반가울까봐 거기서 왔는데 과연 그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 때는 잘했지 고등학교 때는 망설였지 나 중학교 때 전과목 평균 97점 받고 그랬어 뭐 저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는 아이 일단은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꿈은 없고 송주야 너 어디 안 놀러갔어? 연휴 연휴라서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야 너 어디 안 가고 올 줄 알았으면 그 무대 부탁할 걸 그랬다 내일 가야 돼 내일 갑자기 저 놀러가겠어 어? 자 오늘 닥치지 말고 네! 네! 너무 무겁다 닥치지 말고 오늘 끝까지 한번 제대로 그 뭐야 열심히 하려가지고 즐기세요 추리해도 되니까 즐기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뭐 한마디 하세요 형 코스는 또 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오늘 무대에서 다 쏟아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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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 볼게 비하니 댄서 댄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 어 안와도 돼 안와도 돼 아 너무 진짜 안 돼 올 줄 몰랐는데 감자 몰랐어 상대가 의리가 의리 의리해 진짜 저희 준비할게요 아 제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창섭이 형 때보다 스텝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나 애정받고 있어 초승이 형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왔 큰일이 형veer 나 같기만 살게 아니라가지 숨밸나 자리인거 사 там 굳이 빼라 바다 이르며 오르낙한 배고피하기가 막히지 먹은 또 마음 변이 ней 바꾸신 형과의 해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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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ll right 여러분 모두에게 Thank you and Chill Welcome to my zone Welcome to my zone 원해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 너라서 아름다운 Welcome to my zone Welcome to my zone Welcome to my zone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밤 아침도 선명한 이곳에 질러와 가슴이 있잖아 다 움직여야 이렇게 가까운 비가 되어 두꺼풀 가만히 익숙해지고 그래 익숙해지고 위의 것도 민덕 내게 출말되고 너무 덤덤해지겠지 너로 비를 맞아 다 그만하자 다짐을 안아도 해보지만 하지만 그만하자 다짐을 안아도 해보지만 오늘 아직까지도 할 수밖에 네게 갇혀있을까 하지만 그만하자 다짐을 안아도 해보지만 그만하자 다짐을 안아도 해보지만 아직도 석배 막힌 곳에 둘러와 가슴처럼 섹시 섹시 그렇죠 이민혁 형은 섹시 아니겠습니까 뭐 문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섹시한 거야 하니까 인상을 갈아입을 건데요 여기서 갈아입을까 여기서 갈아입을까 이거 이민혁 형 어? 가리네 아 그래서 소리 이런 것도 처음 해보여 이런 것도 처음 해보여 아 지금 입는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셔츠 입는다고 싫어하던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요? 와인공이 에이 아 아 아 아 아 트와이스 I just wanna be with you 우리를 아주 원했더라 아무도 모르겠다 너바라 그 말이 눈을 감아서 만날 때 그대가 말이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 너도 나와 같을까 정말 미친 것 같아 널 원해 그인아 소리빘어 그무 INE 주질또이 있는フランド 크리비콜은 난 스캔 너의 눈빛 치면 돼 돌아다니깃듯하게 완전한 우린 느낄 수 있게 I'm back to you with this I'm back to you with this 너무너무 잊지 않습니다 사이세던 체력스러워 미연수록 따른 사실 너라는 존재를 위험한 드디어 멈출 수 없다는 건 두한 분명의 미션을 중인 너무너무 잊지 않습니다 I'm back to you with this 너무너무 잊지 않습니다 Yes, I'm back to you with this 너무너무 잊지 않습니다 히히다! 그날 날 수 없을 만에 이미 저 덕분 곳에 있죠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죠 그날 날도 그대처럼 높이 날아갈게요 그대 위해 이 저 반짝이는 수많은 그 갈들보다 더 위로 기다려 놓을 건 그대 옆에 항상 머무를게요 안녕 안녕 Baby, I'll be a star 더욱더 하고싶을 때 그댈 수 없다는 건 이젠 우릴 숨길 수 없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해도 이젠 내게 다 살고 싶어 그대야 오늘 밤에 우리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에 그날엔 이미 있었어 Let's go 나는 너무너무 그대 너무너무 그대의 하이 레러들 고맙고 사랑하고 다녀올게요 와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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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이 이제야 나네요 콘서트를 했고 이제 아직도 응원법 하네 와이엇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재밌었고요 콘서트 하면 항상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그런 부분 오늘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하면서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 멜로디가 다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너무 행복한 순간이 너무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었어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 내서, 용기 내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멜로디. 진짜 진짜 사랑해요. 내일 만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쪽은 회색 칼이 뭐예요? 캐치 2번, 한 번인 걸, 캐치! 우리가 다 주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여워서는. 누군가는 그랬었어요. 이민혁 가식 아니냐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더 진심으로 할 수 있었어요. 더 보여주는 것이 덥고. 나는 진짜 자신 있고. 더 marsh하우고. 또 한 박사회의 문화받고, 또 한 박사회의 문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